코로나19로 막혔던 여행의 빗장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여전히 국내외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로 오지나 낙도, 산간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그 대상인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는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하는 이른바 공감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1층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붙은 세계지도와 각 나라 국기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큰 은혜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100개국 선교 비전을 품은 교회입니다. 15년 넘게 매년 여름 단기 선교팀을 꾸려 현지 사역을 도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사와 목회자를 격려하는 공감선교란 이름의 선교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도 많이 줄고 선교사님과 오지에 있는 교회들을 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보자. 공감선교는 2020년부터 시작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네팔, 마다가스카르, 말리, 인도 등 해외 선교지 10곳을 비롯해 경기도와 강원, 경남, 전남, 제주의 지역교회 10곳을 후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 30명에서 50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선교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과 한국 음식을 담은 공감박스, 헌금 등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산간 낙도 지역에 있는 열악한 교회들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전남 여수 거문도 죽촌교회는 공감선교를 통해 냉남방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파주 웅담교회는 방송장비를 선물받았고, 경북 상주 모름교회는 낡은 지붕을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감선교 덕분에 저희 교회가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 큰 은혜교회에서 아름다운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감선교회에 참여한 큰 은혜교회의 성도는 천여 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기도와 후원에 동참하며 선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체험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도 너무 감사했었고, 선교자님 얘기 들으면서 또 선교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큰 은혜교회 측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며, 온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고 사랑을 표현하는 공감선교가 선교지와 한국교회, 도시와 농촌교회를 잇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